됐어요? 됐어? 됐나요? 그래, 쪼부대네 왜 이러나? 왜 이래? 내 걸로 할래?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는 너무 멀쩡한데? 이렇게 멀리 했을 때도 그래? 확대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응 이거 업데이트해야 돼, 형 업데이트 했는데, 난 항상 업데이트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확대가 안 돼 살을 더 빼자, 형, 여기 맞게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지? What's the problem? 이게 뭔가 이상한 거 같아 그렇지? 이렇게 쪼부대서 나오지 응 위아래가 눈물이 없잖아 형, 렌즈에 뭐 묻어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다고 쪼부가 되냐? 우리한테는 너무 멀쩡하게 보이거든, 사실 지금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힘들다 우리 그거 했어요 신곡 녹화했어요, 일본 노래 제목은 슈퍼 스타 그리고 언제 공개되냐면요 내일요 내일 공개됩니다 언제 공개되죠? 23일 23일 8월 23일 날 공개되는? 아, 알겠어 7월인가? 아, 그 앨범 자체는 7월 앨범 자체는 7월이고? 이번 주에 공개되잖아, 어차피 응 팬미팅 때 일본 주에 공개되는 일본 신곡 네 거 같은 네 거 아닌 네 거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네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우린 무슨 사이인 건지 이거 너무 차가워 기다려요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Are you? 이거 왜 이렇게 짜붙해서 나오냐, 진짜 저번에만 애가 안 그랬는데 이거 제 에어컨 좀 찍어줄 수 있어 응 여기서 해야 되나? 네 확대기 있는 버튼 이렇게 하면? 아니 형, 한 칸으로 했지 한 칸 반대로 했는데 다 너무 줘봐 땡큐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이렇게 하면 멀쩡하게 나오나? 비율 설정? 비율 설정? I don't know how to 비율 설정 비율 설정? I don't know how to 비율 설정 이건 이러네 근데 그걸 아까 방금은 반대로 돌렸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럼 내가 볼 수가 없잖아 왜지? 그러면 앵글을 잡을 수가 없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 다시 해야겠어 에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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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패스